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자자 자자 아 아 아 오 오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무가 탈모가 아니 나뭇잎이 잘 안붙어요 뭐지 이제 내년에 이제 좀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 풀을 좀 더 부어주면 돼요 현실 반영 오케이 나무 완성 쉽네요 금방 만드네 몇분만에 만들었지? 30분 걸렸네 30분만에 나무 하나만 만들었다고? 자 다음 다음 장독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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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맞네 이게 장독대네 불량 불량이라고 했던 건 죄송합니다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 뭐가 잘못이 됐다 아 자 여러분 이게 장독대 만드는거에요 그리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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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alt 되게 작구나 아 좋다 나중에 집을 올리고 이거 풀 더보적이네 집을 먼저 만들었어야 됐어요 칠을 안 만들었네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너무 설명이 없어 아 여기 있네? 아 이게 있구나 죄송합니다 계속 들리네 계속 들리네 이거랑 어? 부러지면 안 된데? 어? 어? 오케이 목축물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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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러졌네 휴 쉽지가 않다 휴 어 어 휴 휴 휴 휴 휴 휴 휴 자유가 이렇게 들어가서 죽었다 진짜 어렵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만만히 만나봐요 제가 이거를 휴 휴 휴 휴 휴 휴 어? 휴 휴 너무 고정시켜 놨 거 아니야 응? 나 힘이 안 간 건가? 응 그렇지?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빠지죠? 진짜 구멍도 많이 나고 뿌어지기도 많이 뿌어졌는데 다 부러졌어요 근데 별로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어차피 귀여워 앉으면 안 보여요 이제 너무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허전하니까 여기다가 자 아까 풀을 너무 많이 쓰긴 했는데 다위 울타리 타리 타리 울타리 울타리를 즐거워 타 taki 물을 주면 안되는데 울타리를 좀 나눠서 칠까? 세개씩 치는 거지 음 울타리가 아닌데 딱 딱 딱 남집사 아날리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 나름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기와가 자꾸 떨어지는데 이게 기와집입니다 예쁜 기와집 할렐루 아하하하하하 제발 감사합니다.